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이 없다고? 탄장 소리 났었죠 여러분? 군아 벌써 50만이라니 배만티 회 가지야 아이고 예쓰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만티라니요 진심 아니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통콘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둘이 떨어졌는데 하나가 아니라 저희도 있어요 이쪽도 있어요 아 기어가 없었는데 아이씨 어디에 숨은 것 같은데 슬쩍 저기있다 보이죠 거기로 안 끝났어 아이고 딥토님 슬쩍이라니요 당당하게 주셔도 되는데 아이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고맙습니다 예쓰님이 마음통콘원 우리 딥토님 오천원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아이씨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스라다님 아 배만티라뇨 아이고 아스라다님 그거 진짜 목숨 거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목숨 거얼만한 가치가 있진 않지 않아요 아이씨 오늘은 대수룩인가요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와 씨 뭐야 오늘은 배만티 특집인가 그래서 림보님이 되수목을 그런 큰 뜻이 뭐라구요 아이씨 감사합니다 네이터님 우리 아스라다님 다시 한번 통콘원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쏘세요 배만티라니 배툭티죠 으음 배툭티는 배를 툭 치고 도망간다는건 진짜 아니 배만티는 죽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배만.. 배툭티는 진짜 죽어요 네 확정해요 간속이 10대陳하세 ac 제가 지금 19살인데요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대님 보브봄브불 보브봄브 ur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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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형닭에 이연치킨 먹고 배만 뛰하고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컴마왕은? 이게 무슨... 컴퓨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30님 감사해요. 양신님 감사합니다. 베리니님 통코너원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에미사가 여기서 등장한다고? 근데... 진짜 딴 배만 몰라도 싸동에서 100턴은 근접전투가 작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100턴 방금 넘으셨죠 여러분? 근접에서 100턴은 정말 말이 필요 없듬 뭐 왔다갔네요 진통제 10개 싫어? 아이고 아이고 대장 주말에 인사하네. 50만 정말 정말 축하해. 건강 단디 챙겨가면서 오래도록 방송해줘 고마워. 아우야 제가 감사하죠. 에이발베디 100,000원 통코너원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쩍해집니다. 치킨 먹고싶은 베리니님 100,000원 통코너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백... 벡터에 녹아보시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특히 사녹은 벡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사녹에서는 벡터의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녹아내리기 때문에 베이컨 배발빵 와! 와! 이거 돼지가 와 이분 아까 아빠가 없잖아 진짜 벡터에 맞아보면은 벡터는 맞아본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거 아시죠 여러분 아마 제 영상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겠죠 여기는 막힌 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가셔도 되요 길이 있어요 저쪽 건너편에 갈 수 있어 다음 장면 봅시다 우리 구독자분들 다 합격 모르면 안되 사람 발견 저기있죠 삼뚝이네요 쟤 근데 또 여러분 벡터의 단점을 말하고자 하면은 또 원거리죠 산속과 이제 탄락이 좀 안좋아가지구 저거 잡았네요 얘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방금 삼뚝 잡은건가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아니 무난한건 웅프가 진짜 좋은데 무난한거는 그 점에서 맞짱 떴을때 웅프랑 베테라 웅프가 승이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싸농해서 진짜 팩터 제일 맛있었을걸요 스트리머나 유튜버중에 어 여행 물은 먹고 죽었는데 물은 먹고 죽었는데 아 이거 좀 난감한데 이거 위에서 떨어지면 난 난감한데 지금 이쪽 온다는 것도 배제하면 안 돼 이쪽에 있으면 보시면은 여기서 절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좀 부담스러워도 저긴 안 부담스럽거든요 밑에 쏘다가 사망 화면 안죽은 것 같은데 딜리저 위에 쏘는 거 이만 자러 갑니다 40 이상 즐거니라 쉴 때 만나요 아 네 아수라다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수라다님 들어가세요 또 천원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저격 쑤시네요 SR 진짜 잘 쏘시네요 구독자 50만 축하드림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쏘님 재밌게 마셔서 그렇죠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부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쟤 앳다비인데 쟤가 모를 거야 볼이 맞거든요 방금 P1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감히 엄폐물이 없어요 천천히 가요 미치였구나 밑으로 왔구나 어? 어? 겨냥도 안하고 그냥 바로 쏘는데 내 뒤로 꽂힌다고? 쟤 이상한데? 머리 깨졌네 머리 깨졌네 안 봐 난 저번에 핵인 줄 알고 신고하려다 총이 붙어있고 보고 핵 핵 같더라 아 씨 아 뭐 판마다 핵이 있네 아 하아 어 핵 너무 많은데 진짜 아 예스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50덜렁이 날아갔다 아 이거 씨 무조건 이기는 건데 이거 씨 아 이거 안 거야 방금 얘도 죽는다는 걸 그래서 AR로 갈긴 거야 그냥 뒤도 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방금 육 불리하니까 위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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